안녕하십니까 It's good morning man 오늘은 저희가 강원도 가서 운동 좀 재미난 거 좀 찍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 고향이 강원도 망상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망상가서 제 고향의 기운을 받아서 Good morning everybody 80세자 나는 트라이너에서 받으면 버릇받았다 하더라 흥철이가 나가 재직시름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들은 제가 굉장히 빠른 트렌드로 움직여가지고 지금의 와락티비 있지 않습니까? 맞아 아니야 2시간 반 걸리네 식이소에서 밥 좀 먹고 가야될 것 같아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Look at your face 진짜 소개팅 왔어 진짜 네가 맘에 든 여자 왔어 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사진이랑 좀 다르시네요 사랑해요 네? 사랑한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거야? 사랑하면 되잖아 나도 동해에서 태어났죠 너 동해에서 태어났어? 심지어 저는 주민등록번호도 동해에고로 돼있어요 아 고향에 지금 살고 계신 너의 친구들과 그리고 지인분들과 이웃분들에게 한마디 시작 3살까지밖에 살아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잘 지냈어? 아 교신이 좀 하세요 시작 보고싶었어 저희는 이제 영인 휴게사 잠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한바퀴 돌아주세요 한바퀴만 역시 호전 호전자전 형전 형전후전 야 형제는 똑같다 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 오동국마성 없을지 여기 오동국마성 없을지 여기 오동국마성 없을지 어 아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야 넌 형님 모자가 아니 안들어가서 내는 쓸 수가 없어요 모자가 안들어가서 못 쓰겠어 얼룩마랑이네 얼룩마랑이네 마랑이 튀어나고 자란 망상해족성에 왔습니다 와 저기 지금 아직도 같이 놀던 형이 있거든요 형? 형 아주머니 어머니께서 일하셨던 곳인데 계신대요 막쯤 좀 업그레이드 됐나?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워낙 가이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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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동해바다입니다 살짝 부는데 헤이 헤이 헤이는 오늘 운동 끝나고 온천에 왔어요 하하 저희는 씻고 올게요 짜잔 샤워하고 나왔지 샤워하고 나오니 상쾌하니 샤워하고 나온 모습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너는 누구냐 저희가 여기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살았는데 아는 형이 있었어 근데 아는 형이 여기곳에 민박집을 하고 계셨는데 아직도 있대 그래서 그쪽 한번 가볼거에요 전화해볼게요 어머니 아니 민박집이 여기 여러개 있고 아니 내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망상해지욕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건너편에 있었잖아 근데 거기가 지금 다 빌딩 들어왔다니까 호텔이고 온천 이렇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여기에 민박집 하나 있었는데 염씨 염태성이 형이 용해바다 용해바다 민박이요? 여기 어딨어요? 용해바다 펜션있다 아 여기있어요? 그냥 만나러 갑니다 예전에 저를 아시는지 내꺼 들고있어 조용해봐 조용해봐 ㅇㅇ 우 Про 잡아주세요 어디서 뭐야? 문저... 오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여기서 발 좀 많이 하셨네 어머 태양아 너네 엄마가 춘향이잖아 어머 어머니 지금 여기 있어요 어머 어딨어? 어머니 여기 어머니 계시네 야 태양아 너는 한 번만 운이 해놓고 안 오니? 너 살쪘네 어 통통하니 이쁘다 아 태양이가 그쪽 간다길래 가족이 타다길래 지켜봐 8년 됐어 총명이가 어디 갔어? 어? 총명이가 너무 알아보았어 총명이가 왔네 총명이가 안왔어요 총명이가 같이 왔어 총명이가? 총명이가? 야 저거 너무 총명이야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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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얘가 총명이래 어? 이것은 뭐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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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버지 너 아버지 다 지금 부모님은 다 미국이 얘기해 여기 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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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교회 앞에서 우물에 빠졌어요 놀다가 그래서 꾸르륵 잠겼는데 물이 부글부글부글 끓여서 불글부글 끄는거야 우물이 근데 왜 불글부글 끄는지 알아? 구석에 진짜 수천마리의 올챙이들이 내가 우물에 빠져서 놀라니까 막 올라와가지고 나를 끌어서 올려가지고 내가 수면에 올라왔는데 그 수면 전체 우물이 다 올챙이 형이 지금 증인도 불렀잖아 올챙이 수천마리는 살짝 애매잖아 야 우물 속에서 그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를 끌어올리지 올챙이가 사실상 내가 그 다음부터 개구리를 죽이질 않아요 올챙이를 잡지를 않았어요 생명의 은인 저희는 동해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해물찜 집에 왔구요 저희는 해물탕 카페 와 이거는 아귀찜 감사합니다 오늘 동해에서 있었던 운동가 더 브릴로그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우리 마랑TV 가족들과 같이 함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백질 섭취하시고 바랑TV 바랑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 안녕